멋춤이가 하는 방송 구독해주세요 지금 어디 가지? 어린 푸드 페스티벌! 서울 세면서 한강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처음 알았네 저 앞에 국회 인사 많이 보였어요 이거 마징가가 이제 나온거야 뚜껑 열리고 예아 허수올리브 이랬어? 허수올리브 푸드 페스티벌에 가다 이게 뭐예요? 석류? 여자 몸에 좋다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좋아했던 석류 아로니아는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여기 블루베리보다 훨씬 더 효능이 향실할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문제출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저희 원의 그대로고요 여기 이름이 오하루 자연가당 네 그렇죠 네 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자 자 너 너무 너무 쉬워 완전 쉬워네 지금 그래서 제가 후라이팬 하는 방법을 지금 해볼거에요 난 콕잎을 뜯고 있지 일단 후라이팬에서 토스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야? 완두콜? 완두콜인가? 그냥 레모난 치즈 이렇게 칼질에서 얇게 자르고 얇게 잘라야해요 너무 얇게는 안 잘라서요 영양이 대를대로 뭐지? 너무 조금 준다 모르게 예수의 기적이다 이만큼 죽어요 백인분이라면 여러분 너무 즐거웠어요 마무리 매트 갑자기 하나니까 어떻게 맛있으세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김나영씨 우리 채나영 셰프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나영 셰프의 만취 모습은 다같이 감상하시는 걸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은 시간인데 EXBC 한번 더 해주세요 다음에 EXBC EXBC 감사합니다 이거에요? 고맙습니다 착 prep 이게 essere 하루 독일